오늘 아침, 파라독스, 파라독스, 아이러니카, 엑슬런트. 지난 전주 연합교에 3박 4일 다녀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듣지 못하던 새벽 딱 울음소리를 4일 동안 듣고 나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울어제끼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외망실이라는 동네가 전원주택들로 산골짜기 돼있는데 그 언덕바지에 그 이호영사도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요하면서 늦게 자가지고 좀 늦게까지 자야 되는데 새벽 4시 반만 되면 닭들이 막 울어제끼는데 정말 오랜만에 호냥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호냥? 아주 어릴 때 경주 산내에서 새벽 딱 울음소리를 듣고 자랐던 그 40년 전의 그 기억과 근데 성경에 나오는 새벽 딱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회개케 하는 닭 울음소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회개케 하는 닭 울음소리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참 사람 예수 사람 예수의 정인의 외침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아멘 그 많은 알을 품고 있는 이 효용을 보면서 어미닭이 돼가지고 병아리를 잉태하려고 그 외망실에서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들은 다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말씀하시는가 그 운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향기라는 진면로 사람 예수가 선악과로 인해서 감춰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정거하는 정인이 되지 않으면 새벽마다 울어제끼는 닭들처럼 우리가 그 신문 내 사람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꼭 깨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속아있기 때문에 그 속아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새벽을 깨우는 캄캄한 선악으로 어두운 밤을 깨우는 닭 울음소리로 이번에 삼박사일 동안 잘 듣고 왔습니다. 아 그거 참 닭이 그냥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명이 멀리서 빛에 오면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게 닭이라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밤이 여명이 시작되면 닭이 우는 거라 아 그 닭이 왜 우는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가 선악으로 가던 거기를 저 그리스로 가는 거기를 그리스로 안으로 그리스로에게로 결혼시키려고 중매하려고 우리를 연안케 하려고 한몸 되게 하려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새벽마다 울어제끼는 닭 울음소리처럼 전주 외망실에서 발을 품고 있는 이현용처럼 입만 열면 신문 내 사람 예수를 정가하고 외치는 이혈렘 목사님 마음이 깊이 깊이 만져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파라독스 아이러니칼 엑셀런트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모두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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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식 오빠가 예명을 밝혀주니까 화납니다 그냥 새벽 4시 밥은 또 운다 하니까 아이고 또 문자엄마 생각이 나네 엄마는 새벽 2시 후부터 잊나갖고 물놀이 왔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해도 저런 말 해도 우리가 참 웃어지고 기뻐진다는 것이 이것이 참 감사가 되고 오늘 재생이 오빠 모든 말씀이 참 우리 이치를 말을 해주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감사돼요 어떻게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몹시석삼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그 냄새를 못 맡았지만 몹시석삼 냄새를 못 맡았지만 여번에 문자엄마를 통해서 엄마라는 두 불자에 내가 향기를 맡았어요 몹시석삼 아들을 끝없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너무 내 모습으로 보이고 저 모습이 오늘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몹시석삼 냄새구나 우리가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냄새잖아요 몹시석삼 부모가 아들을 운밖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는 어디를 집을 나가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 한계를 우리가 생각나고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군원이잖아요 군원 우리 탈체의 다리 우리 탈체의 다리를 잃어버리면 아까 오빠가 말한 것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맨 밥인지 죽인지 모르고 비빔밥만 먹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신기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는 진짜 비빔밥을 그렇게 옛날에부터 비빔밥을 비벼 먹는 걸 좋아했다고 옛날에 교회에서도 한 식구가 살면서 비빔밥 더 먹으려고 춤을 뱉어도 내 춤인지 모르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신세를 있었다는 것이 오늘 지금 말하면 역설적인 말씀이잖아요 오빠가 말씀이 예수는 비벼 먹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순수한 그 자체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순수한 비밀된 사람 여자면 여자 남자는 남자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인 사람 이거 신인지 사람인지 이런 거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이치에 이탈한 사람들은 똥인지 밥인지 사람인지 신인지 이거 모르고 그냥 뭐 좋다 하면 그냥 돌이라도 갖다 올려놓고 산에 하나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그런 캄캄한 세계를 살았어요 죽을지 못하고 이런 것이 그냥 비빔밥이라면 좋다 좋다 비빔밥이라면 영양가 있다고 좋다고 먹었는데 영양가 있는 것이 영양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 한기 재승이 오빠의 모실 석삼 냄새 어떻게 오빠가 그놈만 얘기를 하시는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신나요 그놈만 얘기하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신나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어요 신나면 내가 즐거우면 사람들이 모인다 이 향기를 맡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줌에 나와서 오빠의 얼굴은 별 볼일 없지만 오빠 안에서 야 그 의장이 튼튼한 그 의장이 나오는 그 향기를 우리가 맡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저는 정말로 이렇게 아까 너무 웃겼어요 우리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나다 이 말을 우리 남개호랑이처럼 해야 돼 남개호랑이 남개호랑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우리는 남개호랑이 사람들을 앉아서 벽보고 그런 거 봤어요 저는 남개호랑이가 뭔고 남개호랑이 남개호랑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야 지금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고 내 전척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것이 내 보물이잖아요 그것이 내 보물 야 어떻게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연탄 창고에 숨겨놓은 보물을 다 버렸잖아요 그 보물인지도 모르고 아 그것이 보물이잖아요 그것이 아 이렇게 우리가 보물을 우리 목사님이 발견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보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물이 될 수도 없고 내 주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렇게 우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니까 아 그분을 볼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영원한 예수 우리가 이분만 찬양하다 보니까 아 남 탓이 아니고 이제는 제 탓이 됐습니다 모시 혁삼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해주셔서 영원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대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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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삼 입고 나오더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침에 이 아침에 십자가 뒤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아침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찾아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 장본인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영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경이 연탄 창고 그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가 더 재미가 있어 할아버지 모습 할머니 모습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연탄 창고에 제일 어둡고 파탄에 가지 않는 곳 거기서 오늘 아침에도 아 영경이 결혼패몰하고 다 숨겼다는 걸 거기서 또 찾아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아까 사라도 이야기했는데 어머니의 모시 혁삼의 그 그 빨래 해고 난 다음에 그 냄새 아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어 눈에 눈물을 좀 나게 하려고 그러네요 그 아 그 꿈만 더 깊으면은 정말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그것인데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아 재생현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보물을 찾아서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니까 이 아침도 이 주일도 또 신나고 즐겁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지 가네 여기 와가 안 있어야 돼 아침에 사다가 또 언니 말씀을 하니까 언니는 언니가 아니고 다 우리 어머니 나의 어머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게 내 모습이다 나 조금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거든 우리의 위치 확실하게 확실하게 저를 위치를 있게 하시는 재승이 형제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그게 십자가가 바로 연탄 창고인데 연탄 창고에서 근무지에 싸는 보물을 찾았다 이 아침에도 또 십자가 뒤에 묻혀있는 저희 보물도 찾아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엄청 엄청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꾸 다 포호하면 멋있는지 몰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수연이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멋있는 사람 나오셨네 이거 어머니 모시적삼인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케이 하고 내 동생들이 언니 이거 가져가요 가져가요 이래 물려받아요 물려받아 그냥 한번 입고 버릴 것이라고 갖고 왔는데 지금 몇 년이 됐네요 응 오늘 그 어머니 직접 입고 나오셨네 오늘은 내가 다른 거 입었다가 말씀 듣고 가서 갈아입고 나왔어요 아이고 잘해 잘해 아이고 목이 코스가 너무 나아 아이고 냄새 나네 냄새 나 엄마 냄새가 배어있죠 땀 냄새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입으면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나? 이래 싶은 거라 이제 뭐 같이 살았으면 실감이 더 나겠지만 따로 살았으니까 가면 어머니를 만나는데 시골집에 가면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나? 이렇게 믿기지 않더라고 근데 정말 오늘 그 영원한 정말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어머니는 영원하지요 돌아가서도 어머니 이래도 어머니 저래도 어머니 저도 어머니 그 은혜가 그래서 영숙이 되신 눈물 나네 맞죠 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 영원히 영원한 어머니 같은 본양이신 분을 진짜 우리가 옛날엔 그리우만 했는데 진짜 이제 만났잖아요 그럼 세상에 이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멘 우리가 그 역설적이고 부정적인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아 이렇게 영원한 그 정말 영생 구원 그 모든 것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보물이 그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보물 창고를 우리는 열은 앞부리가 열렸어 누구든지 그 보물 창고에 막 내려뜨면 알면 그 보물을 누리는 이런 세계가 됐잖아요 아멘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우리가 우리는 그게 비빔밥처럼 적혀가서 난해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 내가 캐톨릭이 오늘 그 무슨 성당이지 그거 베드로 성당 베드로 대성당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이 들었고 그걸 사모했고 내가 캐톨릭이 23년 있으면서 그런 걸 사모했지 뭐 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동 성당만 가도 아치가 아주 그냥 그냥 기둥하고 아치가 거기서 내가 결혼했거든 홍보미사 거기서 새로 신품 받고 금방 나온 신부님 때 묻지 않은 신부님하고 원래 본당 신부님하고 또 우리 형제가 있던 다른 성당 신부님하고 막 이래가지고 참 축복이란 축복은 거기에서 다 받는 결혼식을 했는데 그 결혼생활은 너무 아이러니하게 축복이 없어 못 느껴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 와 그것도 역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보물을 찾았죠 그렇기 때문에 경회를 왔지요 그래서 정말 이혈의 목사님을 만났죠 그래가지고 정말 아멘 한 보물 창고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들면 알면 오늘 먹고 누리네 이런 이제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어제 어제 그 목사님의 어떻게 하면 제세경제가 이렇게 그리면 그 안에 빠지는 거라 너무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가지고 인문과학이 아닌 자연과학으로 딱 해주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말로 막 포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딱 이야기해주니까 너무 잘 먹게 되고 아 난 어제 그 목사님 마지막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그 정말 우정이 딱 나오니까 그걸 완전히 긍정으로 좋아해가지고 막 먹이신이라고 그냥 우리를 목사님 우리 한 명 있을 때까지 하실 거다 가면서 한 명 보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몇십 명 앉아있는데 어떻게 안 하시겠노 가면서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정말 사람으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 마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도 목사님이 뭐 2016년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형제가 14년에 가고 나는 그때 다른 비빔밥몽이라고 듣지도 못했어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또 과정을 거치면서 과정의 과정을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보니까 작년에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한소리 표현으로 하면은 한 숟가락 숟가락에 담아서 입을 벌리고 넣어줬어요 한소리 표현이 너무너무 뭐라 할까 너무 그게 내한테 지금 이게 암기되어 있는 게 아이고 너무너무 남아있더라고요 한 숟가락 먹여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입 벌리고 먹여주니까 꿀떡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은 우리는 내가 스스로 정말 그 먹기에는 너무 싫은 이제 그런가 봐요 사탄이 속이고 하니까 나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를 때리고 비어내리지 못한 쑥 하고 대문짝 막에 붙어도 그냥 글로 읽고 말고 이랬는데 정말 따르고 믿고 해도 안되는데 정말 먹고 내 피와 살을 먹어라 도저히 그렇게 그때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쌈 싸가지고 내가 그때 목사님 그 말씀 딱 듣고 목사님이 쌈을 딱 싸가지고 입에 딱 넣어주더라고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그냥 위장이 모든 세계가 달라졌고 세판이 달라졌고 그거 한 잔 먹었는데 한손이 한 숟가락 먹었어 입 벌리고 내줬어 너무 정말 구체적이고 쉬운데 이게 너무 비빔밥이 돼가지고 혼란스러운 난해하고 난시고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 않도록 하판이 숭배 났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안다 하는 사람이나 본다 하는 사람이 들은 사람이나 못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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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제자리였던 절망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도대체 신앙은 자라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스스로 드물어야 했습니까 어느 인생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도 주저앉고 말았을 때 그때 세밀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바뀌려고 애쓰는 운명이 아니란다 처음부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할 운명이었단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단다 아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예수 안으로 위치한 인생은 영원토록 자유롭단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를 탓할 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위치로 부르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운명으로 구속하신다 할렐루야 축구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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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이 형제 해야 되겠네 하셨습니까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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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는 바쁜갑다 내가 하겠습니다 네 말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항상 우리 본향을 찾게 해주신 말씀 우리 근본을 알게 하신 말씀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먹지 말라는 선악한 먹고 선악의 독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동화하고 있는 나를 나보다 그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주제 파악하라고 내 분수를 알라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왜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는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 폭로해 주시고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안 돼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내 자신이 스스로 절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던 38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내가 주제판독 하자고 내장난 맛에 흔하게 독에 중독이 되어서 세상을 방황하고 있을 지금 내 나이인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목적안에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담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치를 분명하게 정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뇨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이다 사람은 안된다고 했는데 사람이라야 돼 사람이라야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안되고 사람이라야 하나님 아들이야 너는 원래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인데 내가 선악의 독에 중독이 되어서 네가 천사처럼 착각하고 산 거야 네가 위치를 이탈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이 오시고 오시고 오셔서 이렇게 소경인데 눈을 열어주시고 기머벌인데 귀를 열어주시고 등어리인데 입을 열어주시고 죽었는데 이렇게 살려주시고 귀신들린자인데 온전히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당신 자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끌어주셔서 다 안 끝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멀리 느껴졌었는데 이게 우리말이잖아요 아멘 복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로 오셨다 나로 아멘 나로 오셨다 나로 오셨다 나로 오셨다 아무런 소용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오셨다 아멘 우편까지 사람의 위치를 격상시켜주셨는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주시고 말라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에 같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같이 위치 상승을 시켜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 집이고 여기도 바로 본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원형이고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새판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새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는 게 갈수록 밝혀 알아집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이 정말 절망스러운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활성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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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빠가 오늘 세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아이리컬 파라독스 엑스피런스 맞나 오빠 세 가지 단어를 익혀야 된다 빨리 말씀해 보세요 맞나 다시 다시 얘기해 봐요 파라독스 아이리컬 아이러니컬 아이러니컬 엑스피런스 맞나요 엑스피런스 맞나 익스피런스 경험 경험 체험 엑스피런스 맞아요 엑스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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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튼 뭐 오빠 오빠 발음하고 제 하고는 틀리는 게 정상인 거고 어 얕득 이 세 단어의 세 단어를 이 세 단어를 뭉치면 못순이고 참 씨 아이 뭐 오빠 다시 아이리니컬 아이리니컬 파라독스 아이러니컬 그리고 엑스피런스 아이러니컬 흘러다가 이 세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생명의 말씀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좋습니다. 영숙이 언니 목사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의 생명이 녹아있다 이런 이 말인 거고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정말 쉽다 하니까 사람들이 쉽다? 쉽다 이 단어에 굉장히 꽂혀있더라고요. 쉽다라는 이 말만 딱 들어서 말하면 굉장히 예수를 어렵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가 쉬울 수 있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쉽다도 아이리니컬? 아이리니컬 발음 좋으시네요. 여튼 이게 바로 이 목사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먹고 마시고 호흡하니까 그냥 그 생명이 얻어지는 게 경험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냥 쉽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저된 줄 알았더라고. 그런데 거저된 거는 은혜지만 거저된 거 알기까지는 우리가 말씀한 게 있었잖아요. 세상 망사 공짜는 없거든. 그런데 무료는 있어요. 무료와 공짜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안에 이까지 주님 앞에 이끌려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진 않았거든요. 모든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나는 나대로 재승이 오빠는 재승이 오빠대로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은 다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저는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말씀만 있다 하는 자체가 아까 오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최고의 복 중에 복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는 예수라는 단품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융합사, 융합사회 굉장히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돼서 이런 사회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정말 다양한 예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는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그 사람을 통해서만 통해서만 우리가 다 동서남북, 동서팔방에 다 있는데 그 교차로에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형의 접점 정말 그 재승이 오빠하고 재승이 오빠는 교회에서 뭐 그냥 본토잖아. 본토 본토, 본토잖아요. 하지만 그 본토가 하나 있는 자리는 중요한 거는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같은 접점의 자리가 없어요. 똑같은 이시이긴 하지만 착한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단품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의 자리가 바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라는 거죠.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크고 근데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시작인 거고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만남의 광장 여기에서는 누구나 함께 먹고 마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 거죠.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거고 그리고 생명과 말과 사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한테 왜 말을 필요할까?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표현책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말도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죠?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생명이 들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서 받는 자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통할 데가 없더라고요. 안 통하는 데가. 딱 몇 시면 나는 내가 나 쓰는 자가 아니고 나는 창조주가 지어서 창조주 뜻대로 쓰여지는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이걸 그러면 저는 항상 받는 자인 거고 항상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인 거고 그 자리더라고요. 제가 순종을 몰랐습니다거든요. 순종을 몰라서 50평생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진짜 제대로 어디에 어떤 사람한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사니까 세상만으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쉬워요. 그냥 순종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 받아들이면서 그 앞선자, 내 윗선자, 내 머리이신 그 사람 앞에 예,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단순해졌어. 그런데 그전에는 항상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그렇죠? 우리나라 그거는 별 거 없어. 계획했잖아. 아멘. 우리 이세승 오빠 영어 잘하잖아. 오케이. 예스.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잘하면.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전 세계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안 통하는 데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앞에서 엎드리면 좋아하거든요. 자기 앞에 딱짝 엎드리면 좋아하고 그 앞에 그냥 그 말 다 들어주면 좋아해요.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이 세 단어. 아멘.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세 단어는 아까 오빠가 말씀하는 그 단어는 아들 내가 항상 많이 읽어야 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세 단어입니다. 망고 공통어. 아멘.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아멘. 아멘. 예스. 아멘. 아멘. 오케이. 예스. 아멘. 오케이. 예스. 아멘. 예스. 공통장에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 들으니까 감격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베푸신다 하니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제가 한참 어두울 때 교회 와서 얼마 안 돼서 이 은혜란 말이 너무 뜻을 모르겠더라고 뭐가 은혜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게 와닿지 않으니까 내가 많이 모임에 가서 은혜가 뭐냐고 그렇게 그랬었는데 큰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게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현실 속에서 은혜를 체감을 못하니까 그 말기는 알아듣는데 그 체험이 안 되니까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빠가 이 말씀을 하는데 어제 목사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구원한다 이 말씀이 일치되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오빠는 그 어머니 품을 얼마나 따뜻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데 그 모시적삼 냄새가 어느 향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 어머니 품속의 냄새가 고향 냄새고 그렇다고 이렇게 마주하시면서 목사님도 그 전에 비셨거든요 향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름답다겠나 너무너무 좋은 향기가 빨래에 널어놓으면 바람에 말리는 빨래 냄새가 딱 향기롭다 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그 빨래를 해서 삶아가지고 양재물에 삶아가지고 그 빨래줄에 널어서 이렇게 갤 때 그 냄새 맡아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오늘 간증한 여러분들에 비해서 저는 그 부모의 향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상하게 나를 뒤돌아보게 되는 우리 새끼들한테 부모란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 고향이 될 만한지는 하나도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는 항상 그 말을 하면 내가 그 부모의 감정이 있나 우리 자식들이 엄마라는 어떤 품이 느껴질까 그런 기억이 있을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제 자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하게 그 부분에 가면 항상 저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든든한지 위로가 돼요 오늘 그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가장 부정적인 가운데 숨겨놓는다 십자가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오늘 요새 목사님은 교회에 제한된 것보다 당신이 너무너무 온 인류와 하나 되는 자리에서 너무 풍성하고 너무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제 그 말씀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시면서 그럴 때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누구하고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라도 다 사람이면 다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저하고 오늘 오빠가 이렇게 약속을 딱 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너무 감사가 되고 오게 있는 영들에게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상하게 가까이 느껴지면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겠구나 모든 얘기 저는 항상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으면서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에게 방패마귀가 안 되고 너무 표현을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게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내 과거가 어둡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아니었으면 지금 일자리 왔겠나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부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제 자신에 비춰보면 딱 맞아요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을 이렇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바람이야 근데 이곳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아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죽음이라는 예수의 그 죽음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누구에게도 모든 그 부정적인 것을 당신 자신이 삼켜버려서 모든 독을 다 삼켜버려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이 놀라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주의 은혜라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서 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은혜를 말하니까 굉장히 제가 어두운 시절에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 상대들한테 참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다 구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니깐 너무 아멘 큰 고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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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라 보면 후회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자식한테. 근데 항상 그 애들 얘기만 하면 맨날 울었거든요. 나도 너무 어둡고 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좋은 향기를 줬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는데 또 언니 말대로 그 자리가 아니면 그렇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우리가 왔었나 하니까 또 이루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를 지금 알게 해주네요. 모든 나쁜,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에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냐면 모든 환경을 다 소화해서 먹고 나쁜 거, 독 그런 거를 다 내가 삼키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자인지 보면 항상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셔요. 그전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내 환경조차 소화를 못해가지고 헉헉되고 살았거든요. 영적인 이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물려줄 것은 인간관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이 며느리 이런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조금만 어긋나면 화평이, 화목이 깨지고 화목이 깨지고 인간사가 되게 복잡해요 했는데 근데 제가 한 사람이 거기에서 바짝 죽음으로 살고 모든 부정을 다 생켜주고 삼켜주고 이런 사람만 있다면 가정이요. 그렇게 막 혼가루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혼가루 집안은 되지 않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런 자로 사는 게 진짜로 참 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지금도 좀 그렇게 제가 많이 살아서 우리 딸이 가정이 조금 화목하게 살게 된 역할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참 부모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거, 부정한 거 이런 걸 다 자기가 끌어안고 소화해서 좋은 걸로 다 내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아담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부모라도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같이 하면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항상 교회의 말씀으로 그런 왕성한 생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 되게 대를 잘 자고 그래서 영적인 아주 위대한 소화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서 모든 환경을 어렵고 힘든 환경을 다 먹고 소화시키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먹고 소화시키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은 몇백 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목사님 자리에 있는데 나는 10명 정도를 못할까. 그런 이장을 진짜 갖고 싶어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이장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바로 증인으로 사는 거고 교회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 집안에 저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벌써 과정이 아마 날라갔을 거예요. 날라가고 엄청 이상하게 얽히고 말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말도 못했을 건데 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막중한 증대한 인물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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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경미야 이 머리 잘랐다 해 응? 한 송가 225장 그거 맞나 경미? 네? 한 송가 225장 그거 맞나? 25장은 뭐죠? 225장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아느님의 거처로서 이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이의 털을 잡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했네 벽옷 같은 밤으로 수정같이 밝게 보여 어린 양의 심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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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굉장히 어려 보이네 벌써 사이도 보고 며느리도 봤어? 응 내가 결혼을 일찍 했는데 지금 몇 살인데? 제가 53인데요 사이만 봤어요 사이만 봤는데 그래 이래서 살면 그렇게 사라진다 응 언니 저기 보면은 다들 보면 부모 자식감도 말도 못 우리 시부모나 뭐 친구부모나 다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그냥 부모들이 어 자식들이 사랑도 못 받았지만 양식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도 살았겠지 자식한테 자식을 품어주는 것도 풀어놓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뭐 자식들 낳아서 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살고 그냥 오히려 부모들이 오히려 부모들이 더 성숙이 안 돼서 우리는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부모를 사랑을 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이런 위치에서 사이니까 얼마나 어린게 힘들었겠어요 네? 시집가서 시어머니 가는데도 시어머니 성숙이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히려 더 바라고 사랑받길 바라고 뭘 엄청 내놓길 바라는데 내가 줄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니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도 부모가 있지만 엄마 하면 포근한 생각이 한 개도 없어 차고 냉정하고 뭐 다들 그런 엄마의 기억이 없어요 차고 냉정하고 계산하고 약고 부모도 이래요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양식을 먹어서 그게 진짜 부모지 옛날에 부모는 나도 그게 참부모가 아닌거지 그저 고생 안 시키고 빨래 안 시키고 운동 안 빠르게 하고 공부 시키고 이런 부모가 아닌데 지금 이게 진짜 부모예요 진짜 부모예요 생명으로 다 살리는 부모 아멘 이렇게 사는게 이제 진짜 부모니까 여기서 콩가루 집안이 이제 안되는거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 철덕 집안이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멘 시궁창에서 미나리가 난대 시궁창 진주 미나리가 제일 맛있대 경미 미나리가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빨리 네 말씀드려면 항상 그 해답이 있어 인생의 해답 해답 아멘 아멘 그게 생각이 나네 오 숨결이 나왔네 오 숨결이 오늘 출근 안하나 네 휴가예요 휴가 와 얼마동안 휴가야 보라수 월, 박수 3일동안 와 와 귀한 휴가네 어휴 아휴 와 신결이 간증하세요 네 참 우리가 참 다른 자리로 옮겨지니까 음 자식한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달라진 것 같고 아니 애들이 이제 기랑이 때도 교회를 갈 때 네가 엄마를 따라가면은 하루에 만원씩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만원을 주면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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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속으로 있잖아 오빠. 그래 이게 다다. 이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지는 중등부 모임 간다 하면서 가더라고. 부모도 이런 거야. 그 자식이 뭘 잘해주고 옷을 잘 사주고 돈 많이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식이 다잖아요. 그게 너무 알아가지고 어저께 목사님이 숫자가의 예술 이야기를 주고 했는데 오늘 오빠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대균이 오빠가 사실 하나로 선거 대회에서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연습을 하는데 오빠는 모르겠다는 거라. 내가 어저께 우리가 오빠는 좋겠다 하면서 목사님이 오빠 살림 웃기라고 그 늦은 시간에 또다시 오빠 말을 듣고 십자가의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하면서 그랬어. 그런데 대균이 오빠는 그래도 모르겠다 하더라고. 근데 그지 오빠 어저께 대균이 오빠하고 말하기 전에 우리 귀엽던 자네가 내보고도 언니는 알겠나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그래 이랬지 니 이미 있잖아 니 십자가에 니 매달려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있잖아 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 맞아 이게 생각이 들 거다. 나도 몰랐는데 내 전 16년 목사님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내가 딱 포함되고 난 다음부터 다른 거는 없더라. 근데 그 포함되고 난 다 그 과정에서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과정들이 온다. 그 넘어집니다. 우리가 그 과정이 오면서 또 알아지고 그렇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복사님이 주기장차 정말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정말 이것 말고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가 오늘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다 해준 게 없다 이러는데 이미 우리는 있잖아. 우리 자식한테 해준 게 있는 거라.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인생으로 사는 이 모습이 애들한테 보여지기만 하면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줄 게 없다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줬고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걔들이 야 우리 엄마 최고다. 우리 부모 최고다. 이럴 줄 알아요. 절대 안 그래요. 어느 내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애한테 한 달에 용돈을 천만 원을 준대. 그런데 얘는 천만 원을 쓴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뭘 쓴다에 상관이 있냐고. 내가 수입차를 천넥 1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만족하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 인생 자체가 허망하다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거든요. 오늘 죽어도 이 시간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내가 깨끗하게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을 걱정하느냐 걱정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내 자식한테 무엇을 해주고 싶고 교회를 이끌고 싶고 우리 애들이 좀 풍족하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용돈을 주고 적금을 넣어주고 먹을 걸 사주고 그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기까지만 해요. 그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는 우리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내 사는 것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한테 우리 건우한테 지금은 또 이렇지만 한 번씩 성질 나면 우리 애들도 나한테 모든 말도 많이 해요. 엄마가 엄마 같은 엄마가 싫다 하면서 그렇지만 또 어느 날 저들이 또 정신 차리고 보면 엄마가 최고다. 우리 엄마가 최고다. 이러지. 그게 애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나도 그러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대국에 오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할 기라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해볼 기라고 그렇게 산 기도를 다니고 내가 그렇게 했던 내가 나보고 너 언제 사람 됐기고 소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딱 대국회를 다니면서 내가 부산교회도 다니고 내가 우리 대국에 다니고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내가 보고 네가 이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그 말에 들었어. 네. 뭐라고 그래. 대국에는 사람이 되어 가게 한다는 거냐.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가 너는 이제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말을 딱 했고 대국에 와서 내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발견하고 목사님한테 딱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유방암에 걸려서 제가 내일 병원에 들어갑니다. 오늘 병원에 들어갑니다. 수술을 11월 10일날 하더라 했더라고 내가 9일날 목사님을 찾아갔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9일날 8일날 아무튼 그랬는데 목사님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 네가 천사의 자리에서 참 사람의 자리로 내려왔구나 이러더라고 그게 참 사람이 뭡니까. 내 존재를 안다는 거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인생 안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안다는 거잖아. 내 것이 없다는 거지. 그게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런 자체가 없잖아요. 내 삶을 무엇을 해볼까 이게 없잖아요. 그냥 내 삶을 나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리잖아. 예수께서 왜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엘리에이 나바 사바딴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했는데 이것까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말을 왜 모르겠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 사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매달려 있는 인생인데 거기서 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툭 잡았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했자 니는 뛰어내리봐라 그랬던 사람이 니가 뛰어내리면 니가 사람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믿을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한테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 다 포함된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 너희들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매달려 했을 때 왜 그걸 모르는데 나 그게 지금은 그게 내가 왜 모르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것이 있을 때 내가 종교생활을 할 때는 그게 진짜 모르겠더라고. 그 목사님이 주기장차 말할 수 있는 건 이 말밖에 못하는 거야. 왜 모르노. 이걸 알아야 안 되겠나. 이러시는 거야. 그게 그것도 우리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목사님이 안 그랬는데 요새 왜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그게 나 그랬지. 옛날에는 목사님 애비형이었잖아. 그런데 애비형은 좀 신중하고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애쓰고 그러잖아. 그런데 목사님이 2017년에 중환자체를 데려가고 난 다음에 피가 바뀌어서 오형이 돼가지고 이제 피가 바뀌었잖아. 오형은 오빠가 그렇잖아. 나도 오형이잖아. 내 보고도 그러더라고. 어저께도 내 보고 그러더라고. 병원에 이제 언젠도 내한테 그 이야기하거든. 순교쌤 순교쌤은 좀 말을 저들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해라면서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부드럽게 말을 안 하잖아. 십자가에 내려온 예수밖에 없다. 이러잖아. 그 안에 포함되라. 이러잖아. 이걸 이렇게 해야 네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야 포함된다. 그런 게 없잖아. 완전 팩트만 팍 날리잖아. 왜냐하면 이게 다니까. 오형은 일단은 답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조근조근 다시 설명하잖아. 그와 같이 아 나는 목사님 오영 됐지만 나는 이제 애행이나 애비행이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듯이 진짜 이게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뛰어내려올 수 없는 얼마나 급하면 뛰어내릴 수 없는 이 말까지 쓰겠는 거죠. 야 이게 우리가 이 인생은 이것만 발견하면 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고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다른 삶은 조금씩 변해간다니까요. 어느 날 혈연이 변한 그 자리에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에 갔다가 그 자리를 발견하고 있으면 된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여기는 모든 사람도 그렇고 대경이 오빠도 이미 살고 있거든. 근데 사탄은 있잖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매달려있는 그 예수한테 욕구리를 막 찌르거든. 피를 토하게끔 물을 구하게끔 찌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인간이냐면 네가 진짜 살아 네가 진짜 알고 있나 네가 진짜 살고 있나 진짜 매달려고 있나 이거를 확인하려고 찌르는 것처럼 사탄은 늘 우리한테 송사가 있거든요. 네가 진짜 십자가 예수 아나 네가 진짜 살고 있나 이것이 있잖아 사탄이 송사예요.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충분히 경제언니도 그렇고 전부 다 충분히 식탁에서 매달려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가 좀 더 좀 더 우리가 날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좀 더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여진다니까요. 검으로 있잖아. 검으로 검으로 성경을 만들면 뭐하겠노. 바울이 베드로에가 어 그런 거 보여주면 뭐하겠노. 그것도 현상이라니까요. 그것도 바로 어 완전히 우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동상으로 크게 세우면 뭐하겠냐고 십자가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뭐하겠냐고. 어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 귀신을 했을 때 말이에요. 성당에서는 십자가를 보여주면 있잖아. 영화에도 그런 게 있거든. 보여주면 십자가를 막 보여주고 주 예시 이러면 너희는 나가라 하면 이러잖아. 그러면은 사탄은 뭐라 하잖아. 십자가를 들고 오히려 히히히히히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한다 그랬군요.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십자가냐고 정확하게 아는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사탄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면서 십자가를 사탄한테 보여주면 사탄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를 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알려고 했던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아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아멘 네 아까 이재성 형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은 위장이 제일 약한 분이시지만 또 그 제일 강한 위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강한 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왜 강한 위장을 가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선악과의 독을 먹고 소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만 선악과의 독을 먹고 독을 내놓지 않으시고 바꿔서 부정을 긍정으로 내놓는 위장이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위장이 제일 약한 사람이지만 제일 강한 위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도 그러면 목사님 같은 좋은 위장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제 그 목사님만 좋은 위장 가지고 소환, 해독하면 우리가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도 선악과를 먹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유황오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유황이 사람한테 너무 좋지만 유황을 바로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오리한테 유황을 먹일 때 아주 소란히 유황을 조금씩 조금씩 먹이면 유황을 먹은 오리가 반죽음이 된대.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대요. 이제 계속 조금씩 토이하면. 그러면 나중에 유황을 먹이도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오리가 살아났어. 그 적응이 된 거라. 그 유황오리를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져잖아요. 그래서 유황오리 유황오리 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선악과를 먹고 그 독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선악과를 먹고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돼서 우리도 그 생명을 어떻게 받아 먹고 사냐. 유황오리를 피우듯이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투여한 거라. 그죠? 조금씩 조금씩 투여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정적인 그것을 먹고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도록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셨잖아요. 우와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정적인 그것을 먹는데 긍정이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 천지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실 거 아니고 우리한테 비법을 전수해 주듯이 그죠? 선악과를 먹고 부정을 안 내놓고 긍정을 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 우리에게 지구의 복이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 됐다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생각이 나고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그러시죠.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기 때문에 자식들이 뭘 원하는가를 살핀다 하시대. 살피가 아니고 원하는 거 달라 하기 전에 주신다고. 나는 아버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렇게 채운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꼭 돈 줄 때 울리고 줬어요. 아무도 돈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육남매가 잘 큰 것은 어머니의 은혜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 모든 아버지의 그 무승한 아버지를 다 커버해가지고 암딸이 병아래를 품듯이 우리를 다 품어서 육남매가 그래도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엄마의 힘이 컸구나 하는 것처럼 오늘 그 엄마의 이 얘기를 하니까 야 엄마는 어느 엄마라도 자기한테 엄마는 너무너무 향수 같은 엄마예요. 세상에는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는 다 아기가 되더라고. 내가 결혼을 했어도 엄마가 우리 집에 오니까 내가 아기같이 굴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엄마 앞에서는 아기가 되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자식들을 향해서 뭐가 필요한가 살피가 아니고 달라하기 전에 주시는 아버지다. 이러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하기 전에 주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채워가면서 살았구나. 그렇죠? 육신에 뭘 붙 채운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린 것을 채워주시는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아까 좋은 이장을 가져서 부정을 긍정으로 내놓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장선자 누님 하실래요? 아멘 장선자 누님 하시고 오늘은 술장님도 제 기계입니다. 아멘 오늘은 일정 마칩니다. 저는 저는 제가 할게요 지금도 잠이 들 깬가지고 잠이 들 깬 상태로 그냥 말씀을 앉아 가만 있어요. 누워 있으니까 말씀을 그냥 자니까 일어나가 한번 있어보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는데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영자 말을 마지막에 하는데 참 극이 딱 이렇게 들어오네요. 아멘 선악과를 먹고도 그 목사님 위는 얼마나 강한 위가 되어 있어가지고 선악과 독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그 긍정적인 부정을 그렇게 많이 잡수시면서도 긍정을 내놓으시는 그런 위장이 됐다. 참 이런 위장을 가지게 되는 목사님을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 그렇게 우리는 안되더라고요. 정말 안되는 그걸 내가 안되니까 끊임없이 그 지방 간에 산소 문제 가지고도 저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공격을 나도 좋은 말을 안 나가게 되고 그 선악을 뿌리는데도 그 독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해독제가 내한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몽롱한 일에 있으면서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내가 위치가 달라야 되겠구나 다른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것을 또 느꼈고 집안이 전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선악과 귀신이 덕실덕실한 집안이라가지고 도무지 나를 알아보질 못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인지 뭐한 사람인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20년을 이래 달려 있어도 거기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구나 싶고 그 삼촌도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반 반장으로 이렇게 돼가 그 집안에 내가 들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제도 삼촌도 종교 안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종교 안에 있으니까 이 선악과 안에 뭐 개입이 빠져가 있으니까 뭐 선악과만 알지 그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이래 밝고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한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더라고 그래서 맨날 내가 우리 교회에 말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나 봐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그 집안 편에서 같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 문제를 그 내한테 달렸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 그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가 참 내가 죽기 전에 이 교회를 그 얼마만큼이라도 보여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하는 고민이 내 요즘 고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민을 안고 이제 그 이 필터 위를 아 이제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시작점에 서다 있어요 출발점에 아멘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고 그 자녀들을 이 저 뭐고 그 선악과 도구로 키웠기 때문에 아 참 그 내 탓이구나 그 이런 것이 빨리 내가 내 위치와 그 이런 목사님의 그 참 그 본향의 냄새를 오늘 뭐 모시적삼 얘기했는데 모시적삼의 어떤 향기를 내가 내는 사람이 안 됐으니까 아이들도 나를 못 보는구나 그 이런 이제 마음이 생겨서 모시적삼 얘기가 오늘 교훈이 되었고 우리는 남녀호랑개교를 외치듯이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그 남녀호랑개교를 부르듯이 매일 이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이 마음이 이렇게 생겼고 이것을 매일 외쳐야 되겠구나 그 항상 이렇게 그 예수를 비벼 먹는게 아니고 그 이렇게 양반 밥처럼 그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는게 아니고 세컷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아멘 그 이런거를 이렇게 교훈을 오늘 많이 얻고 참 우리의 근원을 밝혀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좋고 아멘, 오케이, 예스만 할 수 있는 참 그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고 그 파라독스와 엑셀런트와 그 아일런이 야 이 나를 더 깊이 그 우리 위치를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 아침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 눈으로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야 이걸 시작하는데 좀 더 그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아멘 많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지금 손녀딸이 불러서 나가고 다른 분들은 계속 가세요 예 이거 순장님도 뭐 시간이 없네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품 그리스도 어 오늘 제사님이 단품 이야기 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품 그리스도 하나뿐이잖아 그죠 야 이 하나뿐인데도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우리 안에 신겨지면은 무한 생산이 된다 이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성막에 이제 금촛대가 생각이 났는데 금촛대는 금 하나입니다 금 하나인데 그 두들기고 뭐 이라고 펴가지고 촛대개를 만들자는 거죠 그 첫대 그 두머리 있는 거나 기둥이나 받침대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한 줄 뒤에서 다 나왔는데 야 이 그리스도 하나에서 나온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가지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지 네 참 우리를 이렇게 단품으로 만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단품 단 단이네 단 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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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단품 그래 한 가지 단 단 여쭤보려고 하는데 주인이 오늘 그 집 집을 판대요 그런데 중간에서 전세 세입자가 중간에 가서 돈을 직접 받을 수가 없고 주인으로 다 들어와서 주인이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주인이 받아주는 거지 계약은 그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주인하고 계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사람 어떤 우려가 있어서 그러냐면 중간에 그 현금에 제가 급하니까 안 줄 수 있으니까 나보고 가서 같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래 의심되면 그 받는 데 가서 바로 받으면 되지 어떻게 알겠냐 같이 현장에서 가서 받으면 되지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 안 하잖아 아니 그렇게 바로 그렇게 가서 내가 오늘 필요하다고 당장 그 자리에서 받겠다 그래야지 음 만나자고 그래갖고요 언제 가냐고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하다고 받는 자리에 같이 내가 바로 그거 가면 바로 줄 수 있느냐 물어보면 되지 네 근데 만약에 안 주면 안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럼 계약서 또 이제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지금 근데 그 여자가 아우 내가 줄게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쵸 같이 간다 그럴 때 오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 문제는 지금 부동산 계약한 거 있잖아 네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했잖아 네 그럼 그 부동산 가서 네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집이 팔리는데 내 전세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한번 물어봐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지 알겠어요